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서영도 라고 합니다 이번 2023년 자라섬 재즈 디스팔 저는 이제 재즈큐브라는 무대에서 오티움 프로젝트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섹스폰 연주하는 신현필씨 그리고 소래하는 김유리씨 이렇게 3명이서 무대를 꾸릴 예정입니다 제일 첫번째 제1회 자라섬 재즈 페이스발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주년이 되었네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주년 40주년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그런 재즈 페이스발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라섬 재즈 페이스발 화이팅!